슬랙 모션 원칙은 슬랙 모션 이게 슬랙 버스 부스바 형태로 된 겁니다 계통의 기준이 되는 모션입니다 이 모션 안에는 지정값과 미지값이 있습니다 지정값이 바로 전학과 위상입니다 미지정값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입니다 이거는 직무 면접 때도 물었던 내용입니다 슬랙 모션의 슬랙 버스의 지정값 전학과 위상각이고 미지정값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입니다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애자의 정기적 특성에서 추수섬낙전압을 A 건조섬낙전압을 B 50% 충격섬낙전압을 C라고 한다면 큰 것부터 골라라 우선 애자는 제일 큰 게 유중파괴입니다 254mm 현수 254mm 현수 하나가 유중파괴 전압이 140kV입니다 50% 충격섬낙전압을 C라고 한다면 50% 충격섬낙이 125kV입니다 건조섬낙이 80kV입니다 건조섬낙이 80kV입니다 추수섬낙이 60kV입니다 그래서 큰 것대로 찾으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예고 예입니다 CBA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수섬낙은 어떨 때냐 보통 3월 말 정도 많이 일어납니다 전설로나 충전부에 자동차 매연이나 분진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을 때 도체화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바라보면 3, 4월 달에 추상변압기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주수섬낙 약간의 비가 내릴 때 섬낙을 주수섬낙이라 합니다 3번입니다 특유속도가 높은 것은 어떤 거냐 유수에 대한 수차런너의 상대속도가 빠르다 3번은 2번이 답입니다 4번입니다 수차발전기 수력발전소에서 수차발전기를 정지시키고자 한다 정지동작 순서는 제일 먼저 무부합니다 그 다음 발전기 전압을 내리고 수차를 정지시키고 마지막 재수문을 닫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무부하 전압다운 수차정지 재수문을 닫는다 재수문은 재수문은 뭐하는게 재수문입니까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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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